50억. 50억. 50억 손에 넣었어요. 그래? 잘했어. 그 돈 잘 챙겨서 도망가는 게 그 다음 미션이야. 원한 거야? 전화해 줘서 고마워. 안 그래도 됐는데.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알고 있었어. 그 돈 손에 넣으면 돌아올 생각 없었다는 거. 내가 먼저 계약했으니까 위약금하고 퇴직금 포함해서 50억이야. 그 정도면 꽤 괜찮은 요리였지? 우리 결혼? 아니. 아니. 누구 마음대로 계약 파기야. 우리. 수고했어. 그래도 나는 제법 우리 결혼. 행복했어? 여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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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야. 자기. 내 마음이 변해버려. 빠르고 감사하게. 내 마음이 변해버려. 내 마음이 변해버려. 내 마음이 변해버려. 네.